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 강의를 잠깐 멈추고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회복축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 단어 스트레스와 스트렝스 두 가지 힘인데요 스트레스는 압박 외부로부터 나를 누르는 힘입니다 스트레스 반면에 스트렝스는 기운인데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무게, 삶의 여러 가지 나를 누르는 이 압박의 힘을 이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압박과 무게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인생을 이기게 하는 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용기를 갖게 하는 힘,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 그런 모든 인생에 필요한 힘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영적 탈진, 무기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40대 아들이 노모에게 어머니 주일날 예배드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날 아침은 좀 늦잠을 좀 푹 자고 싶은데 힘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니까 너무 사역이 많아서 지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가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설득하면서 너가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두 번째 예배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너는 그 교회 단임 목사지 않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냥 유머지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내면의 영적 힘이 소멸되면 목사라도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탈진, 인생의 무게, 인생의 고통은 외부로부터 누르는 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받쳐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번 회복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내적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파워를 가지고 인생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특별히 팥죽 사건 팥죽으로 장작권을 빼앗는 사건 때문에 형의 칼날을 피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 20년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큰 인생에 예서보다 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라반이라는 인생의 가시와 함께 20년을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란 땅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예배의 감격이 있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란 땅을 떠나 그 먼 고향 베델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서 거의 다 와서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 북쪽의 바땀아람이라는 것이 바로 라반의 집입니다 그 하란 땅에서 이 가난 팔레스타인의 지금 베델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1000km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대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큰 먼 거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어디에서 멈추냐면 길을 잃냐면 그 베델 바로 인근 도시 이 거리가 48km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미라는 그 도시에 정착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델이 고지되다 보니까 베델을 올라가라는 것이 이 지리적인 의미거든요 베델이 고지되니까 너무 지쳐서 이 세계미라는 곳에 와보니까 또 세계미 너무 좋거든요 목초지고 또 도시가 있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거기서 안주했는데 몇 년을 거기서 쉬게 됐냐면 10년을 세계미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을 갖고 걸어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눈에 보기 좋은데 내 경험에 이성에 합당한 곳에 안주해버리면 그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35장 바로 전장인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큰 비극이 찾아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계미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냐면 이 세계미라는 도시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처럼 화려한 도시니까 이 막내딸 디나가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놀다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하몰이라는 세계미 추장의 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큰 비극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이죠 엎친 대격, 김격이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딸이 자기의 여동생 친오빠들이 있었거든요 열두 아들 중에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자기 딸, 자기 여동생 디나가 진짜 몸이 망가져서 돌아온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땅에 들어가서 그 마을 추장을 만나 이 추장의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동생을 내게 달라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가 기만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족속과 결혼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한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다 한례를 받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례를 받으고 완전히 무장해제되면 이 완전히 남자들이 몸을 쓸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세계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대량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난족속들이 이방, 그 땅에 들어온 이방 사람 야곱 이 야곱의 가문을 정말 보복하기 위해서 가난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야곱 가문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딸은 몸을 망가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기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야곱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혼란과 무질소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로 회복되는 인생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4장과 35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장이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34장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통제불능의 장이라면 35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와 영광의 장인데 이 놀라운 전환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35장이 시작되는 35장 1절에서 만나는 놀라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은지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한 엄청난 열쇠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돌파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시고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건이란 내 인생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주인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의 고질적 삶의 방식 그것과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 사시는 이 삶의 방식의 갈등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인생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놓지 않았던 야곱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경험과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을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의 절망의 장이 35장의 소망의 장으로 바뀌는 일에 있어서 야곱이 오늘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 야곱은 모든 것을 자신이 했어요 자신의 잔머리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통제 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여 침묵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해성처럼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사가 된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없으면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 이게 핵심 동사이죠 그러나 부사는요 아무리 그 부사가 길고 화려해도 부사가 없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장의 동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스스로가 인생의 주도권을 지고 내 인생의 동사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동사를 결정하시도록 내 안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를 결정하면서 내가 인생의 청사진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다가 그저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욕망의 충족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내 인생의 문장의 곁다리로 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갈 때 그 라반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면서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신앙의 체험도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가 배들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며 살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부사에 불과했어요 그 뜨거웠던 신앙의 감격이 식어지고 인생이 평안해지고 인생의 부와 형통과 인생의 자랑들이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10년의 결론이 무엇이죠? 오늘 34장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찬 인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35장의 놀라운 회복으로 전환되는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야곱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34장까지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가난한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보복의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다 죽었다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절망, 공포, 불안의 집사에서 떨던 그들의 인생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짊어지시고 장악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자 이 두려움의 무게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배들을 향하여 올려가는 그 길에 사면 고울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회복축제 기한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내 소리, 내 결정,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로 바꾼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매우 구체적인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5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배들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 순간 즉각적으로 깨닫고 실행한 것이 있습니다 자 35장 2절과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자 야곱이요 하나님이 배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말씀하시자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십년의 세월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종들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했던 인생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중에 기독교인들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인생의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긍심과 독립심을 갖지 못하고 신이라는 절대 존재의 목을 메어 사는 나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 속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신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인간은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인간의 자긍심과 독립심과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정말 인간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홀로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독립심 인간의 휴머니즘을 말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의식을 갖게 만드는 인생의 버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철학이든지 학문이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인생의 버팀목 위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버팀목을 치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돈이었다면 돈을 치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자랑들이라면 그 자랑들을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던 인생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권력자들 가장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무속을 찾는 사람들 중에 서민보다 훨씬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인생의 미래를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닌 대체의 신들을 자신의 인생에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깊은 실패를 통과하면서 야곱이 깨닫는 것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인생의 모든 의지의 대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호렬단신으로 단독적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회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망하는 것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물들을 진짜 선용하고 누리는 법을 깨닫게 하세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인생의 모든 부유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이 실체가 되고 코스모스가 되고 우주가 되고 에덴이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깨어지죠? 오늘 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을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불의와 불공정과 우리 개인 내면에 있는 불안과 공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왜 세상이 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와여 선악과를 떼먹고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생의 주체가 되어 그 인생의 왕자에 앉았을 때 에덴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부사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회복축제 기간 동안 정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특별히 말씀 사경에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주어가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3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 재단을 쌓으라는 것은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하란 땅으로 도망자가 되어갑니다 하루 종일 걷고 걸어서 그 땡변 안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그 밤 그가 도착한 곳은 루스라는 광야였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 광야 한 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누워 잠을 청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마음에 짓누르면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가 나려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반드시 부유하게 하여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 돌베개를 재단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년 전에 주님과 사랑을 맺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야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면 감사와 감동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도시의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있는 수십 가지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실험을 하는데 100달러를 아무 이유 없이 그 집 앞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 왜 저러나? 미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100달러가 큰 돈이니까 처음에는 막 의아해하면서 그 돈을 받고 그 마을에 이 돈을 두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막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놓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이제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돈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실험이 다 끝나고 마지막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요, 와서 따집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 내 돈을 달라 여러분, 익숙함이 갖고 오는 문제입니다 은혜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돈과 물질과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밀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야곱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제 너, 베들로 와 네가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 그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으로 다시 나를 만나라고 만나자고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을 베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인생의 혼란과 싸우지 말고 인생의 고통과 싸우기 전에 나를 베들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의 재단, 베들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강구할 때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 우리 이리 신강의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야구비에게 말했을 때 야구비 35장 2절과 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구비 이에 자기 집안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대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6절입니다 야구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곳 베들에 이르고 아멘 여러분 야구분 지금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야구분은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구분 그 즉각적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들과 종들과 자기와 관련된 모든 함께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 비전 소망 은혜를 그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비의 열두 아들들의 상태를 지금 보세요 그들은 살인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이었고 그래서 죄와 죄책감과 절망에 붙들려서 소망 없이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아들을 보았어요 34장까지는 야구부터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비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고 말씀이 임하자 야구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이 있다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회복의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야구분요 그 열두 아들들을 앞으로 이 열두 아들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열사를 펼쳐갈 열두 집화의 영적 리더가 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을 야구분 알고 있어요 나만 살아선 안 된다 아들들이 함께 살아서 이 아들들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펼쳐가기를 야구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3년의 기간 동안 영적인 낙심과 절망과 신앙적인 좌절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고 이웃에게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건면하십니다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전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그 회복의 은혜가 퍼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경의 주제에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쉐마 슈마 히브리어 딱 두 가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두 번째는요 슈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셨다면 이제 슈마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베데레 재단을 쌓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만났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 뜨거운 감격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부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운에 그러나 나를 다시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오라 초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운에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안지사 얼음 안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말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만 바라봅니다 우리 아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입니까? 부사입니까? 하나님이 해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고통, 혼란, 무질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 고난의 시절에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족 이 땅의 교회, 사랑방 하나님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부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성노님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꿈,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의 첫사랑 예배를 예복하고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노님들이 하나님 신앙의 부흥, 신앙의 회복,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 주제를 통해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노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인 대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 고통하는 우리 성노님들의 인생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